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총선 이후, 총선 직후보다 훨씬 비상사태예요. 지금 상황이 훨씬 엄중합니다. 이거 지금 저기 뭐 그냥 제가 괜히 제 의견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기 그 안철수 의원이 또 과세하고 나섰잖아요. 특검 찬성한다고. 한동훈 안을 찬성하는데 한동훈 안이 아니면 야당 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갔죠. 그 당한 우물쭈물하다가. 이러는데 저기 한동훈 캠프에 국회의원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러닝메이트들 있죠. 그럼 러닝메이트가 딴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하고 원보이스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리고 당 선거니에서 개인 국회의원은 지지할 수 없지만 보좌감 파견할 수 있도록 당은 당규 해석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관계없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일부 수정을 해야 하느냐. 벌써부터 한동훈 대체론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뭔가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호한다 말다 둘을 싸잡아 하는 것보다 이게 손자병법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갈라치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윤과 반윤으로 양분되는 이런 어떤 내부의 극심한 갈등의 국면으로 되게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제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향후에 조금이라도 야당의 어떤 특검을 비롯한 정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여지가 있다면 받아야죠. 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로 제가. 아니 제가 저번에도 그런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까지 원고선 기다리겠다 할 때 강성 당원들이 주말 지나면 18개 다 그냥 상임이 다 먹어라.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리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저쪽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 그 법 앞에 무너지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 명분을 쌓는 게 좋다. 원구성 서두를 필요 없이. 그랬는데 이번 주에 팩기 항복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금 야당으로 넘어와 있고 저쪽은 일단은 핵 분열이 시작됐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야당은 대한세력으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갖춰야지 표적이 둘로 나눠지다 보면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대한세력으로서 품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쉬어가는 게 아니고 더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와 4,500명이 지금 동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볼수록 저희들이 힘을 더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뜻 하나하나 모아서 방송으로 만들고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100만으로 달려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방송 국내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다만 겸손하게 방송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에서정 님, 양희경 님, 김광태 님, 행복영 님, 유키혜 님, 임채정 님, 남희중근 님 이름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고 계시고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삼천보 사랑 님 삼천보에서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원섭 님은 스피스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국내외에서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또는 휴식 시간에 우리 방송 보시면서 특히 김종대 의원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계신지 가장 대한민국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스피스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를 모셔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는 것은 정말로 큰 저희들의 고마움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스피스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끼리끼리 백 님 스피스 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김경철 님은 탄핵 청원 완료했다. 그리고 최창수 님 코코 님 코코 님은 진행 진짜 못하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 이따 왜 그래 그건 좀 제가 반성을 하면서 다음부터 코코 님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사계절 님도 중간에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맥 끊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시동 걸고 올라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관계에서 한동훈은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세론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한동훈 왕따시키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기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홍중표 이철우 한동훈만 안 만나요. 찾아오면 다른 당권 후보는 다 만나거든요. 한동훈 너만 오지 마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이 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었던 전혁 의원 같은 분까지도 나왔을 때 그러면서 한동훈을 완전히 민주당 아류 내지는 민주당하고 같은 편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한동훈 때리고 고립시켜라 이 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당대회가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